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특히 88대책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요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입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들이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분전 아카데미의 김건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88대책은 뭐 하자는 대책입니까? 일단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 공급 중심의 대책이었고요 공급 중심의 대책이었는데 제가 간단히 세 개로 요약을 한번 일단은 해봤는데 쉽게 첫 번째는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에 택지지구 선정해서 기본적으로 신도시 같은 그런 공급을 공공에서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좀 빠르게 하겠다 혹은 좀 많이 하겠다 세 번째로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이 조금 중장기적이잖아요 지금 택지지구를 지정을 하든 오래 걸리죠 시작을 하든 10년 혹은 12년 이렇게 걸리니까 당장 공급은 비아파트 쪽으로 좀 공급 증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집값 상승이 약간 비아파트 특히 빌라 시장의 전월세 시장이 무너지면서 트리거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아마 진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뢰도, 빌라 같은 데에 임차하는 신뢰도를 좀 회복을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좀 비아파트 쪽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하는 것 같다 여기까지가 팔팔 대책이었고 약간의 비판은 당장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거 갖다가 알겠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공자님 말씀 갖고 당장 어떡할 거냐 이 비판이 많았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게 대출 규제를 좀 강화했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버팀목, 디림돌 대출 이런 정책 대출을 금리를 올렸다든지 혹은 어저께 수도권의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만 좀 더 강화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금융권을 압박을 해서 가상금리를 올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출 규제 강화로 단기 수요를 좀 잡는 이런 큰 틀에 이런 정책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빌라도 좀 사라 이거예요? 빌라를 첫 번째로는 안심하고 전세를 사세요 빌라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 전원세 시장을 무너뜨리는 게 있으니까 안심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공공에서 보유를 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빌라를 지으면 지금 문제는 빌라에 이미 있는 집에 전세를 안 사는 것도 있는데 빌라 시장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짓는 것조차 안 하는 거죠 아파트 공급도 둘째치고 당장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지으시면 과하지 않는 수준의 공공에서 매입을 해드리겠다 그러면 빨리 지으시라 매입을 하면 공공이 주인이니까 전세 사기 걱정하지 마시고 LH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전세를 제공해드리겠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전대 방식인데 잠시만요 조금 난 이게 약간 이해는 안 돼요 지금 저희 빌라도 방 세 개인가 비어 있거든요 네 네 저 안 들어오려고 그래 전세를 네 비싼가 보죠 좀 비싸기도 네 그렇죠 좋은 빌라인가 봅니다 아니 근데 원룸 빌라인데 빌라 원룸인데도 안 들어오려고 해요 전세를 주고 싶고 집주인은 근데 이제 들어올 사람들은 전세를 못 들어오겠다는 거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모든 빌라를 그러면 다 사줄 것도 당연히 아닐 거고 사는 것도 정부가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해봐야 하는 게 아주 시장이 극히 일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이게 무슨 시장에 영향을 어쨌든 기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저도 약간 좋은 측면도 있고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정부의 진단은 비아파트 시장을 좀 살리면은 여기서 이제 도미노처럼 아파트 시장까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정책 진단과 정책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린벨트 그린벨트를 해제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 정책을 보면서 굉장히 좋게 봤던 부분은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부분은 있어요 약간 이게 역시 정치인이 장관을 하지 않으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나 싶을 정도로 현업을 좀 아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대신에 강력한 임팩트는 사실 없었어요 유일하게 좀 뭔가 구호 같은 임팩트 하나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게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정책이라고 보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그린벨트가 아니었음에도 예전 3기 신도시의 과천 주암지구 이런 데는 웬만한 그린벨트보다 입지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그냥 약간 구호처럼 그린벨트 해제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 다른 택지지구 지정보다 좋은 점은 조금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입지가 가능하고 어쨌든 서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좋은 입지에 어떤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빨리 하겠다 얼마나 빨리 하냐면 또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제일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남위래역 쪽의 복정지구라고 있어요 거기 영장산은 산을 그냥 밀어버려 거기는 심지어 훼손되지도 않아요 거기 막 고란이 살고 너구리 살고 이랬거든요 진짜 거기 멀쩡한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 밀어가지고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이제 훼손된 것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한 그래도 지정하고 한 8년 만에 곧 25년에 내년에 입주하는데 8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10년 10년에 이렇게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린벨트가 아무래도 보상이나 거기 지작물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녹지니까 좀 빨리 해서 좋은 곳에 빨리 지정하겠다 환경에 대한 이슈는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겠고 그런 걸 떠나서 주택 공급 차원에서는 좀 더 입지 좋은 곳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서 이거를 한 것 같고 저는 이 부분하고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주장을 한 부분인데 이미 지정된 3기 신도시 이미 토지도 다 닦아 놓은 3기 신도시를 활용해서 거기에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거기 상업지구들을 좀 주택지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더 할 수 있다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3기 신도시든 이미 택지지구 지정을 받은 곳에 2만 호를 추가로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10년 15년 걸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 2030년 31년 이 쯤에 지어지는 것들이 한 2만 호도 늘어나거든요 이것도 공급 대책으로 의미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택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회사들이 안 짓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이렇게 부스팅시키면 그쪽에서 아마 공급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미 택지 받아가지고 시공사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지금 분양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공사를 안 짓고 사업을 안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거를 이제 해라 대신에 우리가 중공까지 미분양 나면 LH가 매입해 줄게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깔아 줄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해갖고 빨리 빨리 사업을 해라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 얘기 자체로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빨리 공급을 할 수 있죠 지금 이미 택지 낙찰까지 받았으니까 빨리 사업해갖고 공사 진행하면 2030년 전에도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의문이 들은 거는 여기 보면 분양가의 85에서 89%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문제는 이 분양가 자체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분양가예요 원가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이득만 볼 수 있는 분양가거든요 그 분양가 상한제 걸린 분양가에서 85% 정도로 매입을 하면 이것이 그렇게 사업을 빨리 해야지 이런 동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쫄딱 막아진 않겠다 이 정도는 되는데 되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을 해도 남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를 이걸 할인 분양까지 LH에 사준다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어쨌든 지금 그 의도 자체는 장기적으로 택지 지구 지정하겠다 조금 더 빠른 공급으로 기존 택지 이용하겠다 조금 더 빠른 공급으로 기존 택지에 이미 낙찰까지 받은 회사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 이것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잘 되면 잘 된다는 가정 하에는 2030년대의 공급이에요 빠른 것들은 2029년 30년 이 정도의 공급을 할 수 있고 의도 자체는 알겠어요 괜찮은데 그러면 중장기적 중장기적으로는 알겠다 이런 정책들이 하나 있고 물론 길게 봤을 때 우리가 2030년 2032년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이 많아야 되는 건 맞는데 당장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벌써 성동구가 3억이 또 올랐어? 여기 또 2억 올랐어? 하루아침에?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의 비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종류의 대책은 이미 많았는데 실행을 제대로 못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270만 원 공급을 되게 표처럼 딱 270만 원 공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 27만 원 할까? 약간 과장하는 그런 수준이라서 실행 그러니까 계획은 알겠는데 실행을 잘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두 번째로는 지금 집값이 오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별 카드가 없구나 이런 약간 뉘앙스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나 빨리 집을 사야겠다 오히려 약간 불소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긴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오케이 좋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는 아직은 방법은 없는 거고 요즘에 집값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런 대책들을 보면서 30년에 이 정도 한다는 거는 지금 집이 없다는 거구나 이런 심리가 또 작용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까? 그렇죠. 추후에 특히 오히려 30년 더 문제는 2030년까지 지금 24년인데 25년부터 혹은 26년부터 2030년까지 한 5년 정도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이 됐어요 몇 년부터 몇 년이요? 2026년부터 한 2029년 30년 이 정도까지 3기 신도시가 본격 입주를 한 29년부터 할 것 같은데 당장 내년부터 서울은 내후년이라고 쳐도 한 3, 4년 혹은 길게 보면 5년 정도 공급이 굉장히 없을 거니까 이때 집값이 올라가겠네 괜히 바보되지 말고 빨리 사자 사실 분명히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 심리를 지금 막기에는 조금 장기적인 정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도 약간 말씀하신 대로 좋긴 하지만 좋은 정책인 건 알겠지만 좀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일단 공급 정책 자체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장기적인 거예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하신 문제는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서 빨리 시도하겠다 이것도 장기적인 거예요 이것도 시작하면 이건 더 길어요 사실은 12년, 13년 걸려야지 입주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해서 추후에 공급을 늘리겠다 약간 지금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원리원칙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규제 이런 걸로 하면 시장이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으로 발생해서 시장을 더 나중에 더 타오르게 할 수 있다 원리원칙대로 공급 규제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취임 때부터 거의 했어요 거의 그냥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실행했을 뿐인데 시장에서는 약간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실 때마다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리원칙적으로 공급에만 포커스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도 재개발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시할 수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주면 저 투자자들 투기꾼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인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대체이거든요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는 효과 있는 정책을 내세운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예를 들면 되게 세부적인 걸로 어떤 단계들을 통합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일부 단계를 약간 삭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더 빨리빨리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되게 문제가 되었던 어떤 공사비 어떤 협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1년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갈등들을 조정하겠다 다 의미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자잘하지만 모이면 원래 재개발 재건축 12년 걸렸던 거를 10년으로 줄인다면 의미는 있잖아요 12년 걸리는 거 10년으로 줄이면 그렇게 보면 의미는 있거든요 다 의미 있는 정책들을 내세웠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지금 어떤 재개발 재건축 어떤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 정책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법 개정 사항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법 개정 사항인 게 많아서 이것도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공급이 늘겠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자세히 보면은 지난번에 특히 23년도에 많은 정책을 내세웠는데 국회 통과를 못해서 못한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알겠어 공급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번에도 못하겠네라는 생각까지 이제 법 개정 사항들은 게다가 꽤 많은 것들이 법 개정도 아니고 특례법 재정 사항들로 나왔더라고요 재정은 좀 더 특례법을 아예 새로 짜고 재정을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칼질이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어쨌든 이런 공급이 장기적인데 이것은 이제 추정인데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건데 의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에 시그널을 준다 나중에 공급이 많이 되면은 이때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지금 무리해서 사지 마세요 라고 시그널을 주면은 안 사지 않을 거라는 약간 나이부한 그런 접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쨌든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공급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공급이 될 테니까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안 사야지 보다는 약간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말씀드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가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갈려요 지금 아파트가 문제지 비아파트가 문제냐 한 파 그 다음에 하나는 비아파트부터 시작된 도미너처럼 단계단계에서 여기를 근원지를 묶으면은 좀 나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 공급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아파트 공급은 어차피 빨라야 7, 8년 시간 걸리는데 빌라는 뭐 지으면 1년만 해도 뚝딱 그러다 10세대 짓잖아요 그 다음에 시행사들을 좀 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도 빌라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거 의미 있다라는 쪽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공공신축 신축이 지어지면은 매입을 하겠다 요거에 있고 근데 이제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라는 약간 자극적인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뭐 지금 LH 부채가 뭐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나면은 뭐 250조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제한이라고 말은 했지만 뭐 매년 뭐 백 몇십억 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고요 어쨌든 의지로는 25년까지 11만 호 매입을 해서 신축 든든 전세라고 이제 안심하고 전세 사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임대를 공급을 하겠다 요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게 공공기관이 직접 전월세 공급해서 안심하고 거주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전대 방식인데 집주인 빌라 집주인하고 LH가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LH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중간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 사기를 쳐도 LH가 당하고 약간 LH가 보증 사주는 거나 보증을 완벽하게 사주는 거나 그런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임차인은 절대로 최종 임차인은 손해보지 않도록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중간에 그걸 해주겠다 이거는 이제 예산도 사실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빌라 전세를 안 살려고 하는 거를 막겠다 요런 거 해갖고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아파트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 요런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잘하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안심 무슨 앱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 보면은 이 빌라 집주인이 지금 다주택자 뭐 백채 이렇게 있는지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요런 것도 하고 그런 걸 공개하는 집주인은 안심 임대인 요런 딱지를 뭐 네이버 같은 데도 다 붙여주고 요렇게 하면은 아 안심 임대인 집만 뭐 이렇게 전세 살 수 있게 요렇게 해서 정보 공개하겠다 다 의미는 있는데 크리티컬하고 굉장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집을 잘 짓게 하겠다 어쨌든 빌라 많이 짓게 하겠다 취득세 중간 완화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결인데 요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지금 빌라를 사지 않는 전원세가 아니고 빌라를 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라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내 나의 장기적인 어떤 내 집으로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산 것도 아니고 약간 사다리 차원에서 빌라를 일단 사려고 하는데 요걸 사는 순간 내 청약 가점이 그치 날아가잖아요 무주택 기간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안 사는 측면이 있으니까 공시가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까지는 공시가 사실 5억이면 웬만한 빌라는 사거든요 그죠 공시가니까 공시가 5억까지는 갖고 있어도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가점 이런 데서 영향을 주지 않겠다 무주택 취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빌라 사세요 빌라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빌라 사시면서 청약도 노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를 매수하는 것까지 해서 약간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모든 정책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주거 어떤 상황에 문제가 되는 거는 되게 비싼 집을 보는 사람들인데 나는 싸게 빌라를 사려고 했는데 빌라 집값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제 저소득 약간 청년층 이런 쪽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는 있는데 어쨌든 뭐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빌라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당장 집값을 잡는 정책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데 저는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항상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을 봤을 적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규제나 무슨 거래 제한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공급 관점에서 갈 것 같았고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적에도 규제를 날린다면은 아무래도 가계부 정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계부채를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출 규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규제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사실상에 규제를 한 게 금리를 올렸어요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올해 신생아 특례론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집값을 띄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생아 특례론은 별로 안 풀렸어요 실제로 근데 신생아 특례론이 아니고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라는 전체 정책자금 대출 이거는 많이 풀렸거든요 올해 특별히 이것을 되게 좋은 조건으로 막 해준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정책자금 대출은 매년 사실 많이 실행이 되고 많이 풀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밑에서 집값 상승의 어떤 시장을 만들어냈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0.4% 인상을 해서 0.4%는 되게 큰 게 이분들이 한 2% 후반대 신혼부부 이렇게 하면 2.85% 이렇게 했는데 그게 3.25% 3.3%까지 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자 내는 걸로 보면 10여%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꽤 큰 정책대출 조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수도권의 스트레스 SDSR을 더 올리겠다 수도권만 이게 아마 정책 당국자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 금융기기 때 지가시 폭락을 하고 모든 규제를 싹 풀었더니 2009년에 너무 반등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DTI DSR 말고 DTI라고 소득 대비해서 대출 나간 거를 DTI를 수도권만 딱 묶었어요 그랬더니 2010년부터 수도권에 장기침체장이 왔고 지방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수도권과 지방에 대출 차등을 줬더니 유동성이 욜로 이렇게 몰렸어요 그때처럼 완전히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도권만 따로 어떤 규제를 좀 더 강화를 시켜야 한다는 지금 왜냐하면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수도권의 스트레스 DSR 1.2%라는 건 굉장히 한도가 꽤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해서 대책 발표는 국토부에서 하는 대책 발표는 공급 중심이지만 그 다음에 금융이랑 금융당국에서 이걸 좀 조이기를 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엄청 올려요 지금 가상금리를 엄청 올리는데 이거 약간 구조를 말씀드리면 금융당국에서 금리가 왜 이렇게 싸 금리를 올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시중 금융당국에서는 사실상의 총량제를 총량제 가계부채를 전체 작년보다 2% 이상 더 내주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총량제를 하거든요 최근에 금감원 같은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은행에서는 거의 올해 분 다 썼고 올해 그 총량제는 거의 다 썼고 일부는 70% 썼고 은행 입장에서 총량을 규제를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팟이 이만큼이에요 내가 이제 영업할 수 있는 팟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주택 수요는 이미 살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지 약간 거의 이런 분이거든요 금리를 금리를 올려라고 한 게 아니고 대출 양을 규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많이 나갔으니까 이만큼 남았고 올해 이만큼만 할 수 있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한 번 올려봤더니 또 받아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 7, 8월에만 다섯 번 올렸거든요 가상단에 한 번 올렸더니 또 받네 약간 영업 거의 영업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규제 아닌 규제 역할을 할 수 있죠 유동성의 축소 이것까지 해서 지금 길게는 공급 가까이는 금융 유동성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정책이 이 금융 유동성 축소까지 해서 의미 있는 정책이 좀 나왔다고는 봐요 그 88대책만 봤을 적에는 조금 우려가 있었는데 뒤따르는 어떤 금융 정책들하고 이런 것까지 보니까 물론 이 금융 정책이 굉장히 강하지는 않아요 딱 봤을 때 되게 세다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도 막 그 신고점 완전 고점을 막 찍고 있을 적에는 약한 악재에도 좀 쉽게 흔들리고 크게 흔들리는 경향들 있잖아요 지금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좀 쪼여주는 효과만으로도 시장이 약간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오히려 88대책보다 저는 뒤쪽에 나오는 어떤 금융 대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작고 장기적으로는 저걸 간다 그럼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근본적인 안정이라기보다는 몇 달 정도? 당장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온다고 해도 갑자기 지금 7월까지 핫하다가 8월에 훅걱 이러지는 않거든요 조금 거래도 좀 줄고 뭐 이러다가 한두 달 후에 뭐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도 저는 한 4분기쯤 되면은 좀 시장이 좀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책들 보니까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걸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식는 차원에서의 그런 시장으로 일시적으로는 전환시킬 수 있겠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단기 공급 3, 4년 후에 공급 그러니까 2026년, 7년 이때 공급이 부족한 거 그런 근본적인 부분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단기적이랑 초장기적 약간 애매하고 지금 집값에 좀 불안정한 시기는 26년부터 29년 여기는 어떻게 약간 빈 공간? 정책으로서 살 수 없는? 그때 뭐 또 어떤 정책을 낼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집 살 때 뭐 아 내가 2025년? 내년까지만 들고 있어야지 라고 집을 사지는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한 번 사면 못해도 한 5년 정도는 들고 있다고 치면 그건 다 26년, 29년 사이에 맞물리게 되는 그런 물량일 텐데 그래도 이게 이 정도의 DSR하고 금리로 좀 조정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쉽게 지금 되게 사실은 7월까지 8월에 조금 거래가 쉽긴 했어요 약간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8월 실질적으로 거래가 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더워서 이게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실제로요 너무 추우면은 거래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임장을 못 가는군요 임장뿐이 아니고 실질을 내가 내 실거주 집을 사려면 되게 집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너무너무 저도 주변에서 집을 보려고 했는데 포기했다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꼭 영향이라기보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약간 거래 떨어지는 거는 어떤 영향인지를 날씨가 좀 풀려봐야 알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저는 못 걸어다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9월에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일단은 딴 거보다도 이런 규제보다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상황에서 여기서 유동성을 좀 23년에도요 한 9월까지 꽤 많이 반등을 했다가 이때 쪼였던 게 DSR 원래 50년까지 대출을 해주다가 40년으로 줄이고 신생아 특례론 없애고 이랬더니 4분기에 10월, 11월, 12월에 꺾였거든요 살짝 약간 작년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요 작년에도 한 여름까지 핫하니까 정부 당국에서 금융 유동성 줄여주고 대책 내놓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약간 거래도 좀 적고 거래가 적으면서 신고가는 계속 내지만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9월 달에 계속 된다고 하면 저는 날 추워지고 이러면 조금 식는 시장이 오겠구나 그러면 지금 막 21년 코로나 시점에 고점들도 깨고 있는 그런 단지들은 올해 별로 안 오는 것들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별로 떨어질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쨌든 26년부터 30년까지 공급이 적은 걸 시장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기껏해야 4, 5개월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정책이 딱 나왔고 안정되겠지만 그 안정된 기간은 좀 짧을 수 있다 내려가고 나면 조정이 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조금 조정됐으니까 미래를 보고 사야지 라고 또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극반등하듯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분양 시장은 좀 괜찮아요? 분양 시장은 수도권 쪽은 굉장히 괜찮고 시장이 좋냐 안 좋냐는 어떤 포인트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분양했을 때 높게 분양했을 때 완판이 내리는데 지금 수도권은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주변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 5천, 11억 이렇게 분양해도요 완판이 결국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세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주요 지역들은 거의 다 분양 시장은 굉장히 괜찮고 분양가도 되게 올려받는 측면이고 강남 이런 로또 분양 둘째 치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번에 CRE 측 그런 대책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저는 핵심 대책은 아니라고 봐서 어쨌든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군요 양극화되고 서울만 좋고 서울에서도 좋은 데만 좋고 거기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아닌 지역들은 하락하거나 그냥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렇게 계속 벌어지는 트렌드가 계속 트렌드라이버라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될 텐데 단기적으로는 너무 벌어졌다 싶으면 결국 좁혀져요 다시 벌어지고 예를 들면 그 차이가 양극화의 차이가 들쭉날쭉하긴 할 거예요 중간에 좁혀지는 부분이 분명히 갭매우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장기 추세로 보면은 계속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죠 자긴 뭐 맨하튼에도 보면 50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홍콩, 파리, 런던 말씀하셨던 맨하튼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맞아요 이게 가지신 분들은 불안감이 아니고 만족감일 거고 못 가진 분들은 불안감이 생기고 아휴 됐어요 못 사겠다 못 사겠어 난 자 우리 분자님과 함께 일단 팔팔 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금융 대책들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갈지를 한번 좀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조금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자님 보실 때도 확실히 정부의 팔팔 대책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금융 대책 같은 것들은 좀 효과 있을 법한 것들이 몇 개 좀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특히 사실은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집값을 잡겠다는 거냐 띄우겠다는 거냐 근데 제 생각에는 금융당국에서는 집값은 모르겠고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더 많이 돼가지고 또 가계부채 확 늘어난다고 하면 여기서 더한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금융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정당성이 있잖아요 모두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자르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융적으로 계속 어떤 컨트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전인과 함께 했고요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물러가고 오프닝벨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유한양행 뉴스 때문에 약간 그쪽에서 약간 들썩들썩 하다 봐요 잘 봐요 저희도 아직 시황은 못 봤는데 저도 한번 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3 Egypt 3u1 316 소방 151 5 3 4 4 5 5 6 감사합니다.